룰라 때 누구나 다 이상민 씨랑 김지연 씨랑 사귀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. 누나 같은 사람이었지.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도 여자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. 고영욱 씨의 폭로에 의하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헬기 키스하는 거야? 말도 안 돼. 헬기 키스는 있을 수 없는. 당시에 이제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헬기 타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. 헬기 타고. 어떻게 헬기에서 키스해? 말도 안 되지. 그럼 고영욱 씨가 헛걸 본 겁니까? 재미있으라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. 지금 고영욱 씨는 못 나온다고 본인의 주장을 더 피우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이거 나중에 이거 한 몇 년이 지나서 밝혀줍니다. 고영욱 씨가. 아니야. 김지연 씨를 탁재훈 씨가 좋아했었어요. 제가 김지연 씨 좋아했다고요? 정말로요. 제가요? 그 얘기로 지금 총리는 얘기입니다.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데 디샤훈이 형도 이제 좋아하다가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신경을 끊었지만 정말 잘해줬어요. 누구나 다 좋아했지. 자니까 잘해주는 거 당연히. 김지연 씨는 이렇게 최고였죠. 그 당시에 그 남자들 사이에서 김지연 씨가 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. 짖고 짖게 하니까. 그러니까 그 여자 혼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딱 깼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